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커스텀 레인저키 국내 방영되지 않은 최초의 VS 슈퍼전대 시리즈 쾌도전대 루팡 레인저대 경찰전대 패트레인저 레인저키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레인저키는 바로 패트레인저 레인저키 경찰전대 패트레인저 특수전대 데카레인저와 비슷한 경찰 컨셉의 슈퍼전대입니다. 물론 TV 에피소드에는 루팡 레인저랑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비율은 조금 적은 슈퍼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인저는 패트레인 1호, 패트레인 2호, 패트레인 3호 이렇게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추가전사는 빼고 정규전사 3인만 먼저 만들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트레인 1호 빨간색의 패트레인저입니다. 얼굴은 퍼티로 조형을 하고 발다리 도색을 하고 몸통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을 들고 다리를 올리면 패트레인저 엠블럼만 따로 올려서 붙인거라 이렇게 스티커랑 반사되는 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패트레인 2호 패트레인 2호는 아직 도색이 조금 덜 됐습니다. 원래 있는 소체가 이렇게 흰색 부츠가 있는 거에서 다 갈아내지 못해서 초록색을 더 도색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색상 차이가 좀 나고 얼굴과 몸통의 색상 차이도 있어서 같은 색이 있으면 새롭게 도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얼굴 형태는 나름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패트레인 3호 패트레인 3호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일단 핑크색이 너무 밝아요. 몸통의 스티커랑 색상이 달라서 굉장히 이들감이 느껴지고 핑크색 레인저지만 흰색 부분이 많아서 흰색 레인저 키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핑크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티커 색깔과 굉장히 비슷한 색깔을 만들어서 새롭게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몸통 색상까지 이 핑크색에 맞춰서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트레인저 레인저 키는 아직까지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좀 더 완벽하게 만들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어본 경찰전대 패트레인저 레인저 키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쾌도전대 루팍 레인저 레인저 키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의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